이렇게 아침부터 라방하려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 시간에 하는 거 처음이에요 한국 떠나고 나서 오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상대가 변해서 원망스럽다 유난히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우시겠죠 보통은 사실 친구한테는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않는데 연인 아니면 부부관계 이럴 때 많이 느끼잖아요 상대가 변해서 나는 안 변했는데 상대만 변했어 그래서 서운해 그러다 이제 원망스럽고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피해자 마인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라고도 말하죠 둘이 상승하잖아요 사실 야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말을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절대 안 변해 이 말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변한다는 뜻이죠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이렇게 원망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건 내 마음에 드는 게 변해서 싫다는 거고요 그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건 안 변하네? 어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건 변해 그래서 싫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집착에 따라서 상대를 판단한다고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만 봐도 사실 자가당착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저쩔... 저쩔 때? 저랄 땐 저렇게 말하고 나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따져보면 모든 것은 변해요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는 게 당연한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사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관계죠 다른 관계들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 왜 자꾸 이런 불만이 생길까 따져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점들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점에 내가 꽂혀 있으면 누굴 만나면 어떤 점이 너무 좋죠 그러면 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꽂혀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속마오른스럽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독립적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이고 뭐든 간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점에 내가 꽂히고 싶어서 완전히 꽂혀 버려요 그러면 거기 꽂혀 있어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잘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꽂힌 부분들에 익숙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덜 느껴지겠죠? 익숙해지니까 처음 만났을 땐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와 이런 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점을 보고 있으면 난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걸 느껴 이러면서 막 크게 보이는데 그거에 익숙해지면 내가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장점은 장점인데 그전처럼 안 느껴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상대가 변한다기보다 내가 그를 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상대가 변하느냐고 추궁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데 그걸 흔히 콩깍지라고 표현도 하는데 콩깍지가 씌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상대에게 굉장히 의존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찾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게 내 맘에 드는 것 내 맘에 쏙쏙 드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고 그걸 보면서 내 기분을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덜 느껴지고 다른 내 맘에 안 드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기분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상대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들여다볼 게 상대가 변하는데 왜 원망스러울까요? 그냥 이 사람이 변해 우리 집 앞에 가루수가 변할 수 있듯이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원망이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상대가 내 행복, 내 감정, 내 인생에 책임을 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근데 왜 저런 점들을 보이지? 왜 저런 점들이 생겼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정서적인 의존도 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독립적일 수 있어요 나 돈 잘 벌어 나도 잘 나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의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너무 쏟아붓지 말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두루두루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그렇게 연결감을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관계들이 적을수록 어쩔 수 없이 연인이나 이 부부 상대의 파트너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막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뭐 우리들 중 누가 그렇게 깨어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 관계가 너무나 한정적이면 이 소수의 관계 게다가 나랑 가장 가까운 내가 많이 기대하는 상대에게 정서적인 의존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소중하고 또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 정서적인 의존이 한 곳에 너무 몰빵되지 않게 물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의존을 해도 안 돼요 사실은 나와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상대에게 원망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나와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관계들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그 관계의 폭을 넓혀나가고 관계의 수를 늘려나가면서 내가 정서적인 의존을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도록 조금씩 해결을 해나가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나도 변하잖아요 나도 변하면서 남은 변하면 안 된다 그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은 변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모순이죠 정말 모순이죠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실 텐데 1년 전에 쓴 일기만 봐도 나 또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반년 전이랑 비교해도 그럴 거예요 나도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변하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욕심꾸러기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늘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잖아요 그게 요즘 말하는 그런 자기개발 커리어에서 승승장구를 한다든지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가끔은 상대가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방향 자신이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도 원망해요 단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면서 자신은 덜 행복하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실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해 나아가는데 내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사라져서 그걸 비난한다면 과연 나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늘 믿어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 그래 사랑에 집중하자 하다가도 나의 어떤 아픈 곳을 쿡 찌르는 일이 생기면 홀라당은 까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요구하는 게 먼저 옥죠 그거 갖고 스스로 원망할 필요는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게 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타인한테 영향을 전혀 안 받으면 그것도 좀 그런 성격장애잖아요 타인한테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고 함께 겨울어져 사니까 일어나는 되게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행복이 이제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딱 달려있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어요 나한테 피해가 되죠 그래서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 힘을 키운답시고 왜 우리 애착 유형 같은 거 얘기하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집착형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회피형을 보면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힘들어서 정반대인 회피형으로 가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서 저도 딱 그 케이스였거든요 어릴 때는 되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집착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야 그때 애착 유형이나 이런 거 알지는 못했고요 그냥 내가 불편한 걸 피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됐는데 근데도 계속 아팠거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온하지도 않았고 쉽게 차가워 보였고 상대방이 좀 외롭게 느낄 만한 언사를 많이 내보이시기도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중간점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애착 유형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퉁 완전 정반대로 점프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의존적이니까 너무 독립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또 관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의존하는 것이 힘들어서 의존을 전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거고요 중간점을 찾아서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주고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내가 겪어내고 이겨나갈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꼈어요 극과 극의 관계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낙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